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은 장흥이라는 곳인데요. 이 근처에 강진이라고 있죠. 강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km만 가면 강진군으로 들어서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강진만의 동쪽 옆으로 청자박물관이 있습니다. 강진군이 예로부터 청자로서 굉장히 유명하던 곳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청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청자박물관도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집 뒤쪽에서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제가 그 뭐지? 겨울에 장수풍댕이 애벌레 좀 잡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사금파리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청자들도 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청자문화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북에서 또 초벌구이 전용칸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고려청자 감화가 확인됐던 소식이 있어서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전북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같은 전라도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신문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작년 기사군요. 전북 부안의 유천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물 퇴적구에서 초벌청자가 다량 출동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초벌청자가 그전까지 초벌청자의 터 같은 것은 발견됐지만 초벌청자 자체가 다량 출동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초벌구이 전용칸이 완벽하게 보존된 고려청자 감화가 발견됐다.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이게 감화인 것 같죠? 여기가 불을 떼는 것인 것 같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렇죠? 위로 이렇게 언덕으로 구름으로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있어서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 청자를 굽는 거죠? 문화재청과 부안군 전북문화재연구원은 현재 발굴 중인 전북 부안의 유천리 요지 가마터워죠? 6, 6구역 가마에서 초벌전용칸이 있는 고려청자 감화 2기를 발견했다. 이거하고 이건가보죠? 계속 확인해 봅시다. 서적 제69호인 유천리 요지는 고려시대의 최고급 상감청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기를 제작한 곳이다. 이곳 6구역은 망요봉에서 뻗어나간 나지막한 구릉지대다. 구릉지대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죠. 가마 2기는 구릉 서쪽 경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환 방향에서 약 5미터 간격으로 자리한다. 이건가보요. 그죠?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둥그란 원통의 뭐가? 원통형의 무슨 이런 흙, 흙인지 도자기로 되는 건지 뭔지 자기인지 토기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보니까 그릇은 아닌 것 같죠? 서쪽 방향에서 본 1호 가마소성실이래요. 여기인가 서쪽이 이쪽일 테니까 여기 있죠? 1호, 2호인가보죠? 봅시다 한번. 가마는 진흙과 석재를 이용해서 만든 토축요다. 토, 토축, 그죠? 흙으로 축조한, 그죠? 가마이다. 바닥에 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원통형 갑발, 이건가봐요. 그죠? 이게 갑발인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구울 때 받쳐두는 도짐이라고 하는 것이 불규칙하게 있다. 여기 이게 여기에 갑발과 도지미가 이렇게 섞여 있나 봅니다. 가마 두기 중 1호는 전체적인 구조가 양호한 상태다. 이거는 양호하네요. 그죠? 이거는 좀 잘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 길이가 25m고요. 연소실이 1.6m. 굽는 곳이겠죠? 소성실, 토기를 굽는 소성실이 19m고. 연소실. 불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나 보죠? 열기를, 그죠? 그렇게 해서 고소성실이다. 특히 가마 맨 끝부분에 석재로 만든 배연시설이 있다. 돌로 만든, 연기를 빠져나게 만든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과 맞닿은 소성실 끝 칸 마지막 바닥면에 유물 퇴적구를 확인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소실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연소실이 있어서 여기서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고 불을 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구릉이라고 돼 있어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터널이 있고요. 이렇게 떠널처럼 구릉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성실이 있고, 여기에 석재로 되어 있는 배연시설, 그죠? 연기가 빠져나가게 굴뚝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게 열기가 이렇게 떼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도자기로 굽는 거겠죠? 도자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자기나 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맨 마지막 소성실에, 그쵸? 여기 배영실과 맞닿은 여기 소성실에 바닥에 유물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기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곳에 여러 점의 초벌청자 조각, 이게 초벌청자인 것 같습니다. 그쵸? 무문청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뭐지? 무늬가 없는,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원통형 이런 게는 갑발. 그죠? 도짐이나 갑발 이런 거겠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가마온도가 가장 낮은 곳을 이른바 초벌전용칸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일단 초벌을 한번 굽고 다시 재발하는 거죠. 재밌다. 그쵸? 그래서 고래청자 가마에서 초벌칸을 운영한 앞선 사례로 강진 사당리 43호가 있다. 여기 그... 제가 말씀드렸죠? 강진에 이런... 그 도요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가마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초벌칸과 연결된 유물 퇴적구에서 초벌청자가 다량으로 나왔다. 이게 초벌청자입니다. 그쵸? 재벌구의 하기 전에, 그쵸? 장관군. 그 다음에 가마구조의 발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배연시설과 초벌칸, 초벌칸과 연결된 초벌청자 유물이 나왔다. 라는 것은 학수적 가치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유적,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그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재미있는, 그래서 지금 유물 소식을 또 전해, 유물 유적 소식을 또 전해 드렸고요. 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